이번 시간에는 우리 쿠키를 제어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path와 domain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ath부터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쿠키들을 저는 쿠키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페이지를 통해서 만들어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면 pat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슬래시 슬래시가 하나밖에 없으면 최상위 디렉토리라는 뜻이죠.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쿠키를 생성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최상위 디렉토리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그럼 어때요? 쿠키가 살아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어떤 특정 디렉토리에서만 쿠키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사용하는 것이 path라는 기능입니다. 이걸 이렇게 키고요. 그 다음에 제가 path라는 쿠키에 path라는 값을 주고 path라는 옵션을 줘서 여기의 값으로는 슬래시 쿠키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쿠키로 들어가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path가 나오고 이 path는 보시는 것처럼 슬래시 쿠키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작동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root로 갔을 때 이 path라고 하는 쿠키가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봅시다. 없죠. 그러면 아직도 path에서는 살아있는지를 봅시다. 아니죠. 쿠키죠. 살아있죠. 그리고 쿠키의 하위에서는 역시나 살아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렇게 path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이렇게 어떤 디렉토리를 지정하면 그 디렉토리와 그 디렉토리 아래에서만 path가 활성화가 돼서 웹 브라우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쿠키만을 웹 서버에게 전송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살펴볼 것은 도메인이에요. 도메인은 IP의 이름이죠. 그래서 도메인은 여기에다가 oto.org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oto.org 3000으로 하겠습니다. 이 주소는 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컴퓨터에서만 저게 제 것인 것처럼 동작하게 한 거니까 들어가시면 다른 데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거 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쿠키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 다 지워버려야죠. 그리고 제가 한번 접속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방금 만든 쿠키는 이거고 도메인은 .oto.org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oto.org인데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작동하지 않도록 저장하고요. 그리고 oto.org 앞에 테스트를 붙여요. 테스트를 뭐라고 하냐면 서브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어... 일로 들어갔을 때 이것만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여기는 이 친구죠. 즉, 여러분이 이렇게 oto.org라고 하는 도메인이 적게 되면 앞에 이 점이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그 앞에 어떤 서브 도메인에서도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oto.org에서만 쓸 수 있다가 아니고 자, 아시겠나요? 이렇게 패스와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는 어느 패스에서 동작할 것인가를 제안하는 것이고 도메인은 어떤 도메인에서 동작할 것인가를 제안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꽤 이것저것 복잡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 교육 중이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자세한 이걸 제어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